국회 문턱을 넘으면 언제 어떻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취재 기자와 함께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먼저 세대별로 얼마나 받게 되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행정안전부가 만들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에 접속해서 4일부터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여부와 세대원수, 그에 따라 받게 될 금액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신청은 세대주가 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270만 세대는 따로 신청을 안 해도 다음 달 4일부터 곧바로 지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모두 현금으로 받는 겁니까? 일단 먼저 지급받게 되는 저소득층에게는 현금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900만 가구는 다음 달 13일부터 신용카드 충전이나 선불카드,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지자체에서는 지원금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미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면 다음 달 지급될 예정인 재난지원금 액수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중복해서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건데요. 정부가 애초 소득하의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재원의 20%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말을 했는데요. 앞서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일부 지자체가 분담 몫을 부담할 수 없다고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지역마다 금액이 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컨대 수원시의 경우에는 경기도가 기본소득 1인당 10만 원씩 40만 원, 수원시가 40만 원까지 모두 80만 원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분담 몫을 빼고 20%를 제외하고 가구당 80만 원을 지급하게 돼서 모두 16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서울시는 또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에서 서울시 지원금인 재난긴급생활비를 중복해서 지급하겠다는 입장인데 일단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경우에 서울중위소득가구는 총 14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경남 대구처럼 지자체 부담분을 제외하고 줄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오늘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본격적으로 지자체에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